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기토끼에요 오늘은 마고자 자켓 만들기 쏘잉 튜트리얼을 가지고 왔답니다 이번에는 제목에도 있다시피 한복에 마고자에서 영감을 받은 옷 만들기에요 마고자 자켓 패턴을 출력해주는데 패턴은 커스텀 스케일 100%로 맞춰서 여백이 없게 프린트해주세요 패턴을 보면 각각의 모서리마다 테두리가 그어져 있는데요 이 테두리는 끊어진 패턴을 이어붙이기 위한 표시에요 테두리는 한쪽만 잘라내고 테이프나 풀로 테두리 부분만 겹치게 이어붙여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잘라주세요 아 예 너치는 직선으로 한번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서 표시해주세요. 메인 원단은 피치스킨 워싱 헤지 원단이에요. 부드러운 촉감에 두께감이 있는 스판을 함유한 원단이랍니다. S사이즈 패턴에는 대폭 원단을 넉넉히 이아드 사용해줄거에요. 안감 먼저 재단을 해줍니다. 재단할 때는 원단의 안쪽면이 보이도록 세로 방향으로 반 접어주세요. 골선 표시는 원단의 접힌 부분과 맞춰주고 화살표는 원단의 식서 방향으로 놔줍니다. 화살표를 맞춰서 패턴을 놓아야지 원단의 결이 제대로 되어요. 초크를 사용해서 패턴을 따라 그려주세요. 패턴에는 시접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시접 안에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너치도 빼놓지 말고 따라 그려주세요. 가위 표시가 되어있는 완성선은 그 부분만 잘라내고 접은 다음 완성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재단가위나 재단칼로 커팅을 해주세요. 너치는 가위로 5mm보다 적게 잘라서 표시를 해줍니다. 소매 패턴도 식서 방향에 맞춰 그려주고 패턴에서 2cm 위쪽으로 그려져 있는 안감 시접선을 따라서 밑단을 그려주세요. 겉감은 원단의 겉면이 보이도록 세로 방향으로 반 접어줍니다. 식서 방향에 맞춰서 패턴을 놓고 따라 그려주세요. 너치도 빼놓지 말고 따라 그려주고 잘라줍니다. 소매 패턴은 패턴 그대로 사용해주면 돼요. 안단 패턴은 심지 작업을 해줄 건데요. 먼저 원단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놓아주세요. 심지는 빳빳한 텍스처의 아사 심지를 사용해줄 건데요. 칠크 심지보다 빳빳하기 때문에 두꺼운 원단이나 원단에 힘이 있어야 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침지의 거친 면과 원단의 안쪽 면이 마주하도록 놓고 스팀 다림질 해줍니다. 공중에서 스팀을 한번 쭉 주고 나서 다리미에 압력을 줘야지 안전하게 다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심지를 붙이면 돼요. 뒷판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심지 작업을 해주세요. 심지를 반 접어서 식서 방향에 맞게 패턴을 놓고 따라 그려주는데 심지가 열에 의해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 넉넉히 잘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심지를 붙여주면 된답니다. 밑단에 사용할 심지는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주세요. 몸판의 밑단 그리고 소매 밑단에 붙여줍니다. 변형을 방지해주는 심지 테이프를 사용해줄 건데요. 식서 심지 테이프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직선에 사용해요. 바이어스 심지 테이프는 늘어나기 때문에 곡선에 사용한답니다. 시접의 끝선에서 5mm 안으로 들어온 곳에 붙여주는데 앞중심에만 1cm 안으로 들어온 곳에 붙여주세요. 마름질이 끝이 났어요. 안감의 앞판에 있는 다트 먼저 잡아줍니다. 핀을 이용해서 완성선이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준 후 재봉해주세요. 재봉 후에는 다트가 옆선 쪽으로 가도록 다림질 해줍니다. 앞판의 안당과 안감을 핀업한 후 재봉해줍니다. 시접을 안감 쪽으로 꺾어다린 후 안감에서 누름상침 해주세요. 뒷판 골선에 그려놓은 완성선을 따라서 재봉해주세요. 완성선에 의해 접히는 분량을 그대로 누르면서 뒷판을 정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뒷판의 안당과 안감을 이어주는데 곡선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위밥을 주워서 편안히 돌아가게 하며 재봉을 해주세요. 연결과 안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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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당을ege는 것도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접을 안감 쪽으로 보낸 후 누름상침 해주세요. 완성된 안감에 뒷판과 앞판을 이어주세요. 모든 시접은 가름솔로 달여서 정리해줍니다. 자, 이제 안감의 소매예요. 소매의 옆선은 각각 다르게 재봉해 주어야 하는데 한쪽은 끊어지지 않게 쭉 재봉해 주고 다른 한쪽은 위쪽에서 15cm 정도 창구멍을 만들어주어야 해요. 창구멍은 벌어지지 않게 큰 땀으로 고정해주세요. 마찬가지로 가름솔로 달여서 솔기를 정리해줍니다. 소매 암홀은 큰 땀으로 너치와 너치 사이를 쭉 둘러주세요. 되돌아바퀴는 꺼준 후에 완성선과 시접 사이에 재봉을 하는 거랍니다. 소매에는 이색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몸판의 암홀 크기와 맞추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필요로 해요. 이제 실 한 가닥을 잡은 후 살살 잡아당겨서 오그린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몸판의 겉과 소매의 겉이 마주하도록 배치해준 다음 중심점과 너치에 핀업하고 재봉해줍니다. 이세분이 뭉쳐서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비해줍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까탈스러운데 겉감에서는 더 힘들기 때문에 안감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재봉을 끝냈다면 전체적으로 찝힌 곳이 없는지 확인해주고 앞서 임시로 재봉해놓은 실은 제거해준 후 시접을 소매 쪽으로 다려줍니다. 안감 작업이 끝이 났어요. 겉감의 뒷판 뒷중심을 이어주세요. 가름솔로 솔기를 정리해줍니다. B2와 B1을 이어줍니다. F2와 F1도 이어주세요. 곡선의 가장 윗부분은 저렇게 놓아준 후에 재봉을 해줍니다. 곡선 부분에서는 가윗밥을 주워서 절개선이 편하게 맞도록 해주는데 너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곡선을 대각선으로 만들면서 재봉해주세요. 솔기는 가름솔로 정리해줍니다. 특히 곡선 부분에서는 솔기가 잘 뭉칠 수 있으니 솔기는 가름솔로 정리해줍니다. 적당한 힘으로 원단을 펼치면서 솔기가 뭉치지 않도록 다림질해주세요. 1,5-5D 1,5-1,5D 1,5-2,5B 1,5-3,1,5D 앞판과 뒷판을 이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솔기는 가름솔로 다려줍니다. 겉감의 소매는 반 접은 후 옆선을 두 팔 모두 쭉 재봉해줍니다. 솔기는 가름솔로 정리해주세요. 솜에 이색값을 넣어줄 차례예요. 이번에는 시침실을 사용해줄 건데요. 굵기가 굵은 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바늘을 이용해서 끝매듭을 하지 않은 상대로 너치와 너치 사이의 촘촘한 간격의 홈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완성성과 시접 사이에 해주면 돼요. 양쪽 팔 모두 작업이 끝났다면 실을 잡아당겨서 소매산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몸판에 달아주기 전에 안쪽 면에서 다림질하여 이세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몸판에 달아주기 전에 안쪽 면에서 다림질하여 이세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팀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봉긋한 모양이 되도록 각을 잡아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암홀에 표시해놓은 너치를 보고 암홀을 핀업해줍니다. 중심점과 너치를 핀업한 후 재봉해주세요. 겉감은 안감과 달리 몸판에 심지작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손이나 재봉틀에 의해 잡아당겨지는 힘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래서 심지가 붙은 몸판과 심지가 붙어있지 않은 소매 사이에 잡히는 이세분이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손곱과 손끝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세분을 고루 분배해주세요. 이때 이세분은 어깨점 주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나눠주어야 한답니다. 이세분은 어깨점 주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넣어주세요. 이세분은 어깨점 주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넣어주세요. 이세분은 어깨점 주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넣어주세요. 이세분은 어깨점 주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넣어주세요. 이세분은 어깨점 주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넣어주세요. 소매 작업이 끝났답니다. 전체적으로 찝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주고 살짝 겹친 부분이 있다면 다림질에서 그 부분을 펼쳐보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때 재박음질 해주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뜯고 재봉하면 변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슬리브 헤드는 심지를 붙여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서 사용해주세요. 중심점을 표시해준 후 다림질로 늘려서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슬리브 헤드는 소매 안쪽 면에 핀업한 후 재봉해줍니다. 완성선에서 시접적으로 2mm 나간 지점에 슬리브 헤드를 재봉해주세요. 소매통이 넓은 옷이기 때문에 소매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만 슬리브 헤드를 넣어주었답니다. 시접은 소매 쪽으로 꺾어서 다려주세요. 시접이 소매 쪽으로 꺾여야지 소매가 입체적으로 잡힌답니다. 겉감 작업이 끝이 났어요. 이번엔 겉감과 안감을 합봉해줄 건데요. 겉과 겉이 마주하도록 배치해준 후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핀업을 하고 재봉을 해주는데 안감과 겉감의 시접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 지점을 표시한 후 그곳부터 재봉해줍니다. 재봉을 한 후에는 뒤집어서 솔기를 안감 쪽으로 꺾어 다려주세요. 시접 tornado 누름 상침을 해야 하는데 완성선의 끝점보다 5cm 위로 올라간 지점에서 시작을 해줍니다. 다림질까지 해주었어요. 안단이 겉으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상침이에요.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겉감과 안감의 소매 밑단을 이어줘야 하는데 소매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준 후에 간단히 중심과 중심에 핀업을 해서 재봉해줍니다. 안감과 겉감이 이어진 형태가 되면 돼요. 다시 뒤집어서 확인해줍니다. 소매끝은 겉감의 밑단이 2cm 보이도록 다려주세요. 이제 몸판의 밑단 차례인데요. 겉감과 안감의 겉과 겉이 마주하도록 핀업한 후에 재봉해줍니다. 밑단을 마무리했다면 이제 앞서 재봉하지 않은 앞중심을 정리해줄 건데요. 몸판의 밑단 시접량만큼 접은 후에 세로로 재봉해서 마무리해줍니다. 양쪽이 동일한지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큰 땀으로 막아놓은 창구멍을 찾아서 실을 제거해주고 이제 창구멍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뒤집어 줍니다. 이제 창구멍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뒤집어 줍니다. 겉감의 밑단이 2cm 보이도록 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창구멍을 닫아주기 위해 누름 상침을 해주세요. 끝으로 다림질해서 자켓의 각을 잡아주면 된답니다. 짠! 이렇게 마고자 자켓 만들기 소잉 튜토리얼이 끝이 났어요. 한복의 마고자에서 영감을 받아 깃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보았는데 어떤가요? 소매는 제가 좋아하는 넓은 소매로 해주었답니다. 전체적으로 저의 취향을 가득 담아 디자인한 마고자 자켓이에요. 길이감이 굉장히 짧은 크롭 자켓이라서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지만 원단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디자인이라 본인이 원하는 느낌대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